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 보고 싶으셨어요? 아 저도 엄청 보고 싶었어요 지난해 보고 오래 봤잖아요 그렇죠? 저 박수 많이 쳐주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? 한 곡 끝나만 앵컬 해주셔야 돼요 예 들어가겠습니다 한 번에 있어 같이 불러주세요 한 번에 있어 같이 불러주세요 한 번에 있어 같이 불러주세요 아 또 이 보고 싶으신가요? 아 그는 그런 거 같아요 주자가 우지기 말아 나를 해낸 걸 어허허헣 대단하여 아주 눈을 불리는 길 아아앗 Nada 물 porrute 멀어날자 함께 들려 웃어 보자 좋다 나의 사랑 눈빛에 대신 바로 고구를 아멘 주의현가 아멘 호흡 중에 주의 마유가 committed 슬러 anh 어른ока 그대에 아 감사합니다.